연규야, 연규도 팔씨름 할 거야? 응 팔씨름 왜 할 거야? 아빠 좋은 멋지니까 팔씨름 입으면 멋져? 네 어이구 고맙네 아빠 친구 사실 없지니까 내가 도와주는 건데 아 그랬어? 알았어 그럼 또 도와줘 어 어? 어? 연규야, 너 못 만져 슬기야 잠깐만 아빠 만져 아빠 어떻게 하는지 봐봐 아빠 팔씨름 한 거 아빠 카메라 보고 있는 거야 보여? 어 우와, 이렇게 할 텐데? 그거 만지면 안 돼 아빠, 만져 한 번 하고 이건 연규한테 주거봐 기다려줄게 아빠, 위에 가서 찍어놓지? 위에 위에 다음에 자, 이제 연규 차례 자, 이제 연규 차례 이렇게 잡아야지 응 잘해, 잘 옳지 한 손으로 힐 수 있어? 이렇게 잡아야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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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봐봐 연규 차례 연규 차례 연규 차례 연규 차례 연규 차례 깨우 이 연규 차례 여기 봐 연규 차례 여기 봐봐 연후 대리 올라가자 이제 기다려봐 아빠 안 와 아빠 안 와 난 사진 더 찍고 싶어요 또 찍으러 오면 되지